리비아 당국이 대홍수로 댐이 터져 만 명 넘게 목숨을 잃은 북부 도시 데르나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전염병 등을 막으려는 조치라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시신을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에 시신들이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사망자의 수습을 두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은 리비아 당국이 전염병을 우려해 데르나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염병이 돌 수 있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신원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재난이 예고된 인재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리비아의 언론이 3년 전에 이미 홍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댐들은 1970년대에 지어진 뒤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